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삼밭에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땅콩밭하고 사과, 지난번에는 과소원 촬영을 했는데요. 홍로 때문에 아주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홍로에 대해서? 지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별로 안 감사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홍로 이제 한국 품종이고요. 이제 한국 품종인가요? 원래 한국 품종이고 제 머릿속에 똑똑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공부 많이 하세요. 농사 지면서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홍로 사건 이후로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인삼을 키우는 하우스에 왔습니다. 인삼을 키우는 곳인데 언제부터 여기 인삼을 조성한 거예요? 이거 올해 4월달부터 준비해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4월달부터 준비했다고요? 네. 그럼 4월달부터 준비해서 지금 4개월 정도 됐네요? 네. 여기 하우스 시설은 이게 몇 평이에요? 지금? 200평 정도입니다. 200평 정도? 네. 지금 이게 보니까 3현동으로 돼 있는데 200평이라고요? 네. 여기가? 이게 200평. 이거 200평. 3현동 200평으로 짓는데 비용 얼마 정도 들었어요? 2,400만원. 2,400만원. 평당 12만원. 네. 아. 또 만만치 않네요. 그렇군요. 이거는 어떻게 짓게 되신 거죠? 자비로 다 지은 건가요? 시에서 주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이요? 네.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몇 프로짜리인가요? 네. 2천만원 보조사업. 그러면 자부담 400 정도 부담했네요? 네. 보조사업을 통해서 이 하우스를 짓게 된 거고. 네. 좋네요. 400만원 가지고 이렇게 3현동 200평을 짓고. 그렇죠. 그렇죠.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네. 여기 지금 하우스 아닌데 그렇게 덥지는 않은 거 같아요. 바람에 보니까. 지금 사방에 다 트여 있어서. 여기 하우스 저쪽 뒤쪽에도 하우스가 있는 거 같은데. 네. 저것도 같이 지은 건가요? 아니면 저건 별도로 지은 건가요? 제가 줬어요. 직접 지었어요? 본인이? 네. 직접. 어. 저건 몇 평이에요? 뒤에? 120평? 저건 120평. 100평에서 120평? 저건 얼마 들었어요? 300만원. 300. 평당 3만원? 네. 거기 이제. 인건비 제가 쓰면 한 50. 추가? 350? 네. 평당 3만 5천원? 네. 근데 이거는. 여기 지금 삼현동 하우스는 12만원이요? 네. 와. 여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우선 파이프 자재값 자체가. 자재가 달라요. 아. 자재가 달라요? 네. 그럼 여기 있기에 훨씬 더 좋다는 얘기네요. 여기 태풍이 불어도 비닐을 찢어도 하우스는 안 날아가고. 아. 저기는 태풍이 불면 이제 하우스가 뜰 수가 있고. 아. 저기 뒤에는 날림으로 했군요. 날림이죠. 제가 줬으니까. 본인이 직접 해가지고? 네. 전문가는 아니죠. 저 뒤에는 뭐 심었어요? 여기 똑같이 인사받는데. 네. 열을 많이 받더라고요. 하우스가. 낮고. 창 시설을 안 해가지고. 창 시설을 안 하고. 네. 하우스 고가 좀 낮아가지고. 네. 뭐 통풍이 잘 안 되나봐요? 네. 통풍도 잘 안 되고. 네. 그래서 반 이상 죽었습니다. 아. 반 이상 죽었다구요? 네. 이거 하우스를 보조 안 받고는 혹시 할 생각 있어요? 할 생각은 있는데. 이렇게 좋게는 안 질 것 같아요. 어쨌든 인삼맛이 수확을 하려면은 몇 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속 매해마다 삶을 심어야 될 텐데. 네. 그러면 내년에 말해 시설하우스를 만들게 되면은. 네. 또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 해야죠. 저 뒤에처럼 할 거예요? 뒤에 꼽아 좀 더 높게 하고 싶어요. 바람이 좀 잘 통하게? 네. 바람이 잘 통하고. 여기 비닐도 여기 파란비닐이 좀 비싼 비닐인데. 네. 봐서 안 쓰려고. 왜요? 생각보다 너무 더워가지고. 아 많이 더워요? 네. 여기 인삼은 온도가 높으면 안 되니까. 네. 여기 여름에 3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하우스가. 하우스 내년에 한 몇 평 정도 더 늘릴 생각이에요? 한 200평 정도. 조금조금씩. 200평이요? 네. 아 200평 정도 늘린다고요? 네. 그러면은 200평이면은 여기 지금 2400 들었는데. 저 뒤에는 300. 그럼 저 뒤에처럼 한다고 해도 600. 600 정도 들어가네요? 한 800 정도. 800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그럼 내년에 하우스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50%짜리 신청하려고요. 50%짜리 보조받는 게 있나요? 각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가면. 네. 연초에 신청을 하면 순차적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내년에 50%를 해가지고 800이면 한 400 정도 자부담 들겠네요? 네. 직접 설치를 못하잖아요. 보조받는 거는. 네. 그럼 업자에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또 비용이 더 올라가잖아요? 평당 6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업자한테 맡기면요? 총 1200에 자부담 600. 네. 600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직접 하면은 600이잖아요. 네. 보조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 보조를 받아도 600. 안 받아도 600. 받는 게 좋죠. 왜요? 아 이거 무슨 경우죠? 왜? 재료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고. 네. 더 좋은 재료로. 아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시설처럼 더 좋은 재료로. 자재로. 25mm 파이프를. 네. 두 10cm 간격에 넣는데. 네. 원래 보통 30에서 60 사이에 넣는데요. 네. 네. 전 날라리로 좋아가지고 완전. 네. 알림으로 좋아가지고. 네. 근데 보조받으면. 네. 자잿값이 더 들어가도 되니까. 네. 네. 촘촘히. 아. 태풍이보다 안 날아갈 수 있게. 그렇구나. 튼튼하게. 더 튼튼하고. 그리고 좀 더 높고. 저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전 적어지는데 거의 2주.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00으로 내가 개고생하면서 날림으로. 하우스를 지을 거냐. 네. 아니면 난 일 안 하고 편하게 600 들여서. 더 좋은 하우스의 그 자재들로. 하우스를 지을 거냐. 그렇죠. 그 차이네요. 그 차이죠. 그럼 보조를 받아야겠네요. 네. 준다면 저는 좀 편하고 좋게 질 수 있는데. 아. 아. 그럼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우스를. 시설을. 지어야겠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땅콩호박. 수확 언제예요? 다음 주에 달아오면 주시면 수확할 것 같아요. 무료 이벤트 진행할 건가요? 네. 몇 명한테 할 건가요? 10명? 20명? 10명. 50명? 100명? 10명. seats. 하하하.